아니 아니, 이럴 게 아니라, 내가 지금 갈게. 간다. 어우, 너무 맛있다. 러시타게트 너무 맛있지 않니? 아, 대모님. 면발이 진짜 쫄깃쫄깃하고, 쫄깃하고 완전 달라붙어요, 맛있지? 정말 도져놓고 세세히 먹는 거 같아요, 그치? 음, 맛있지 않게 다행이다. 내가 앞으로 많이 사줄게, 많이들 먹어. 니들이 나 아니면 언제 이런 거 먹어보겠네. 먹는 거 좀 봐, 환장하네, 환장해. 어, 잠깐만. 내왕, 내왕. 웬일이야, 웬일이야. 도대체 이게 웬일이야, 정말. 야, 우리한테 묻지도 않고, 지가 먹고 싶은 대로 데리고 온 거 좀 봐라, 어? 삼겹살이 진짜 마늘이나 구워 먹을 거 진짜. 아우, 짜증나. 아우, 똑비려. 왜, 맛있잖아. 맛있구나. 맛있어? 너 이게 맛있어? 응. 나 위 안 좋아가지고 밀가루 음식 못 먹는 거 뻔히 알면서 저러는 거 아니야. 진짜 해도 너무한 거 아니야, 정말. 처음에는 헛구역질이 나고, 그러다가 식물이 넘어오고? 나, 나중에는 가슴에 통증이 왔다 이거지? 야, 너 도대체 몇 번을 얘기해야 알아들어. 너 이제 좀 가라, 어? 근데 정확하게 어디가 어떻게 아프든. 야, 내가 아까 얘기해줬잖아. 아직도 계신 거예요? 이 환자분은 안정을 취해야 되니까요, 빨리 나가주세요. 야, 야, 좀 물어볼 게 있어, 그래요. 내일 오세요, 빨리요. 아, 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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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야, 우성아, 나 좀 자. 야, 나 좀. 아우, 나 손 미세블려서 죽겠네. 소화제 자주 줄까? 아, 먹었어. 좀 있으면 괜찮으시겠지. 아, 좀 여기, 여기 두 번. 어, 여기? 토진아, 시은아. 네, 언니 왜요? 잠깐만, 내 방인지 몰래. 아, 씨, 왜 또 모르겠네. 가요, 언니. 언니, 그러셨어요? 어. 저기, 언니 무슨 일로요? 어, 이거 내가 제일 아끼는 옷들인데, 니들 입으라고. 야, 니들한테 어울릴만한 것만 골랐어. 아우, 이거 다 새 건데. 언니 입지 왜 이걸 저희들 주세요. 아, 내가 입는 거보다 젊고 이쁜 니들이 입으면 훨씬 더 이쁠 것 같아서. 야, 사양하지 말고 어서 가자, 어서. 야, 이거 시은이 이런 거 너무 잘 어울려. 잘 어울리지 않니? 호진이는 이런 게 딱인 것 같아. 이것도 예쁘다. 그래, 이거 예쁘다. 어, 그래. 아, 잘 어울린다. 이뻐요, 언니. 아, 언니 고마워요. 진짜. 아이고, 좋아서 밤새 입어보고 난리 치겠구만. 이게 웬일이니, 웬일이야. 이게 웬 옷이야, 어? 우리를 거질로 아는 거야, 뭐야? 왜 지가 입던 거 우리한테 줘? 어? 그럼 이것도 기분 나빠해야 되는 거야? 근데 이거 나한테 좀 길 것 같다. 당연하지. 자기한테는 치부 바지지만 우리가 입으면은 땅바닥이 질질 끌리시는 거야. 듣고 보니 기분 나쁘다. 아니, 그럼 지금 자기가 키 크다고 지금 유세? 웬일이니, 웬일이니? 웬일이니 이게? 너무 슬퍼. 이거, 이거 다 내 얘기잖아. 나 거래처 갔다 올게. 네. 아, 니들 오늘 일 빨리 끝내고 내일은 쉬는 게 어때? 네? 네? 아, 내일 우리 하루 휴가 가자고. 어? 빨리 끝내고 내 일을 할려도 별로 없잖아. 어때? 네. 야, 니들 너무 힘드니까 하루 쉬라는 거야. 고맙지, 언니. 고맙습니다, 어려운 생각까지. 아이고, 고맙기는. 니들이 그동안 수고가 많았지. 그래, 갔다 올게. 네, 언니. 내일 쉬자. 웬일이니, 웬일이야. 이게 웬일이야, 어? 지가 놀고 싶으면 놀고 싶다고 말을 하지. 왜 우리 핑계대? 왜 우리 핑계대? 네 말 듣고 보니까 진짜 열받는다. 아니, 우리 지금 할 일이 이렇게 산더미 같은데. 놀리는 거야, 뭐야? 웬일이니, 웬일이야. 웬일이니, 파리채. 이거 알아? 어. 아, 진짜. 웬일이니. 옷 내리세요. 선생님. 선생님, 저